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청소 다시 들으십시오. 청소 2번 문제입니다. 바꿔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꿔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상자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자가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5번부터 8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4번 미용실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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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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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8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집을 구합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4번 편지를 붙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집을 구합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편지를 붙입니다. 9번부터 12번 9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항상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3번부터 16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14번 문제입니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 비가 오면 가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 비가 오면 가지 마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diagnostання에 Bournemouth 18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지크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